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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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비행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태국행 비행기를 탔고요 일본에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립톡을 선물 받았어요 귀엽길래 하나 붙였습니다 다녀했는데 사은지 혼자 dispute complain 베리 이렇게 드레이전 저녁 although 오늘의 모든 수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사랑 along 감사합니다. 축시드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운동 메이트들과 함께 등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비숙한 그림이죠. 성빈 브이로그 하면 오케이 첫 번째 운동은 풀다운 랩풀다운 랩풀다운 에헤이 알았다. 와우! 기가 막히는 거구만. 기가 막혀. 너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오늘 되게 좋게 나오네 여기. 어떡하냐? 듣기 브이로그는 먹는 거 아니면 운동 밖에 없어가지고. 랩풀은? 이제 좀 도와줘. 마지막. 아아 와아 미쳐버렸다. 오늘 두 분 더 끝.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오늘은 공연 당일입니다. 방금 샤워를 해가지고 머리가 젖었고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안녕. 하세요. 반말하지 말고. 형이 그 존댓말로 붙여줘야. 안녕하세요 한 씨. 안녕. 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좋아. 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죠? 콘서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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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봐. 됐어. 뭐.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제가 비트박스 해드릴게요. 둘이 부부ți 해요. 북치기 박치기. 폭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정말 아무 setup 없이 행복. 고마워, 너 realtà.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목풀기 곡이야? 참, 말들이 많아. 헛소리만 들어. 잔소리나 욕짓거리는 제발 그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한다오. 도우! 알아서 할게! 아, 나 노곤노곤해 아, 좋아 아파요! 아파요! 진짜 아파요! 와, 방금까지 노곤노곤하다가 진짜 잠 확 깼어 안 돼! 왜 늦어봐, 도우! 아, 궁금했어 많이 나? 아니 안 나 아니야, 안 나지? 옛날에 비해는 났지 열심히 흔적 맞아 이분 포토 플레이스가 없어요 일곱, 여덟, 어흑, 열 이 포즈로 찍었어요 이 포즈로 찍었어요 VIP사측 하고 오겠습니다 어, 나오나? VIP사측 하고 오겠습니다 도우스, 도우스 예스! 음 붓기가 없네요 역시 5시 46분 붓기가 없을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하려면 이걸 닫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 놈 귀가 보이고요 진짜? 이렇게 해야 안 보여요 귀는 이렇게 보여요 얘가 안 보이려면 일단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거를 마셔서 성대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지애나 왓! 뭐꼽이까? 뭐꼽이까? 콤프러스 그냥 봉지채 먹네 귀여워 저 친구 진짜 대단한 거야 밀가루 그 자체 그치, 얘나 뭐야 뭐야, 뭐야, 어? 와, 진짜 이거 진짜 야, 나 그거 뭐야 잠깐 깜짝 놀랐거든 아, 씨를 먹구나 씨를 맛있지 근데 그 채로도 들고 가는 거야 뭐 먹어야 돼? 배고파 오, 섹시하세요? 오, 섹시하세요? 네? 오, 상체를 확인했습니다 괜찮, 괜찮네 야, 야, 야 하면 세번째 얘한테 다 같이 아래로 야! 이렇게 하면 돼요 위로 맘이랑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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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위로 다 했네 근데 오, 위로 다 했네, 이제 오, 위로 다 했네요 1, 2, 3, 2, 3 구두가 괜찮은지 모르겠다. 보이소그는 너무 어려워. 뭐 정도로 비밀했지? 괜찮을 것 같으면 좋겠지. 휘었잖아. 어떻게 해. 휘었잖아.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야 되나? 어우, 부담스러워. 너 왜 이렇게 휘었니? 야, 왜 이렇게 휘었어? 이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공연이 끝나고 간단하게 서브웨이 주얼콜라와 함께 그리고 먹고 운동으로 갈 거예요. 요즘 볼이 계속 깨물어요. 아파. 운동하러? 이렇게 머리를 안 말리고 좀 지나면 머리가 더 꼬부라져요. 머리가 더 꼬부라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깐푸 머리가 됩니다. 지금 너무 옷을 다 입고 있어가지고 사실 침대 위에서 제가 옷을 다 입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답답합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마. 어쩌겠습니까? 오늘은 되끼짐이 나온 날이에요, 되끼짐. 저 되끼짐이 나오자마자 공연장 대기실에서 다 봤어요. 내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아이돌인가? 원래는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정말 안 좋습니다. 제끼 브이로그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구도이긴 한 것 같아서 거울로 만족을 합니다. 평소에 머리를 잘 안 말립니다. 안 말리고 그냥 자연 건조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얼굴도 닦고 나서 수건으로 안 닦고 그냥 자연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건조시켜요. 그래서 나름 멤버들 사이에서 얼굴 피부가 되게 좋다고 애들도 부러워하고 여드름 같은 게 잘 안 나는 피부라서 저는 바디로션을 얼굴에 그대로 발라요. 제일 잘 맞는 로션이 있는데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혼하다가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건가? 이제 자야겠어. 새끼는 잔다. 새끼는 이제 잘 거야. 안녕. 내가 먹은 조식 초벌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제도 너무 귀찮아서 못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달달하지 않은 커피죠.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달달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켜주세요. 지금은 달달하지 않은 커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제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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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놀라 그랬어 야? 아 왔다. 깜짝 놀랐어 야이? 짜장면 만들어? 네? 짜파게티 만들어? 아니요 짜파게티 만들어. 아. 어? 되네? 우리의 사... 됐어. 좀 더 코러 가봐, 코러 가봐. 어, 그쪽에서. 우리의 사랑 오, 괜찮아. 그... 뭐예요? 그... 그쪽에서 가면 돼? 여보! 그 여보는 약속들은 그 여보는 약속...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분들의 피해를 담은 노래입니다. 용기를 가진 자아가 빨리 퇴근한다. 빨리 퇴근하면 집에서 강아지기 기다리고 있다. 밥 줘야 돼, 밥 줘야 돼, 밥을 줘야 돼. 빨리 퇴근시켜줘라, 빨리 퇴근시켜줘라. 특히가 몰래가 모르소습니다. 특히가 몰래가 모르소습니다. 와... 렛츠고! 특히가 몰래가 모르소습니다. 계속 똑같잖아! 특히가 몰래가 모르소? 우와, 미쳤다! 안들어갔으니까 미쳤다. 안 들어갔으니까. 정이 들었는데 기계는 안 담기는 상황입니다. 어제 야식을 먹고 닫지만 이 시간에는 절대 붙지 않습니다. 공연 2분 전 사실 3분 전 연기 2분 전 연기 2분 전 연기 2분 전 연기 3분 전 연기 3분 전 연기 3분 전 안녕 여러분 방금 콘서트를 끝내 스트레키 샨이라고 해. 공연에서 배고파요 스테이 사랑에 더 고파요